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왕 오르세입니다. 오늘 퀘스트 제목은 구평을 앞두고...입니다. 수요일에 업로드 된 퀘스트의 PPT 제목하고 똑같죠? 내용도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하나의 퀘스트로 두 번 영상을 올리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까봐 선생님이 차이점을 하나 뒀죠. 틀린 그림을 찾아보세요. 수요일 퀘스트랑 다른 게 있죠. 왜 이 똑같은 퀘스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냐면 수요일 날 극강의 잔소리를 했어. 이번 퀘스트는 보통 엄마들이나 또는 어른들이 중요한 얘기는 꼭 몇 번 해? 두 번 하잖아. 두 번. 정말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생각이 안 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이 퀘스트 수요일 날 올라간 퀘스트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구평을 앞두고 수능을 준비하면 안 돼. 구평을 앞두고 구평 준비를 해야 돼. 구평을 앞두고 왠지 지금부터 수능 준비를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 그건 감정적 동요에 의한 거짓된 진실이야. 구평이 없으면 수능도 없어. 라고 막 잔소리를 했어. 사실은 진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평이 없으면 수능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구평이 나한테는 수능이다. 나는 구평성적으로 대학 갈 거야. 구평성적으로 지원하래.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런 생각으로 구평을 준비하세요. 그래야지만 그래야 수능이 있어. 그래야 구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좋았던 것, 나빴던 것, 계속 더 많은 부분, 투자해야 될 부분 또는 나빠서 걷어내야 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 등등을 스스로 판단해서 수능까지 최고의 준비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어. 준비하는 과정이 꼭 결과잖아. 준비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겠어. 근데 준비 과정 자체를 잘 이루어낸다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버틴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캐스트를 금요일에 안 올릴까 생각했어요. 수요일 날 업로드된 그 내용이 오랫동안 여러분들 여러 번 듣기도 하잖아. 계속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주제로서 오랫동안 최신 캐스트로 차라리 선생님이 하나를 더 올리면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냥 둬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금요일 날 또 우리가 만나기로 한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거니까 똑같은 PPT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잔소리는 두 번 하는 게 맞이잖아. 다시 한번 구평을 앞두고 선생님이 수요일 날 잔소리 했는데 아직도 아 뭐 하지 고민하고 있으면 혼나는 거야. 수요일 날 얘기했으니까 수요일 날 올려준 그 PPT 내용들 PPT를 다시 다 보여주진 않을 거야. 그 내용들 중에 내 상황에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서 뭐라도 시작하면 공부한 만큼 점수가 오를 거다. 자꾸 도피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면 이번엔 끊어라. 끊어야지만 수능 전에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수능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과정이 곧 결과다란 말이 진짜 맞아. 올바른 과정을 연습하는 기회, 마지막 기회야. 구평을 준비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쭉 이렇게 넘기면서 개념이 이렇게 부족하다 느끼면 전체적으로 부족하든 일부분이 부족하든 또는 불안해서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고 싶든 개념의 부족함을 느끼면 개념하라고 했고 다시 한 번 잔소리하는 거야. 문제풀이가 안 되는 사람들 증상이 조금 다양할 텐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개념이 잘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면 그러면 사실 문제 잘 풀리게 돼 있어. 뭔가 처음부터 뭔가 첫 단추부터 어긋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잘 단추를 깨웠는데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개념과 기출을 공부한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누적 복습이 잘 안 되는 이유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러한 이유로 잘 안 풀린다. 그럼 그에 맞게끔 복습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뭐라도 골라서 그래서 이 퀘스트보다 수요일 날 퀘스트 혹시 이 퀘스트만 지금 보신 분들은 수요일 퀘스트를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내 증상들에 맞는 처방들 뭐를 선택해야 될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실전에 약한 친구들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는 증상은 사람이라 모두에게 실전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증상이지만 머리가 하얘져도 평정심을 완전히 다 잃을 정도로 시간이 어느새 지나버렸어 어떻게라는 순간에도 훨씬 더 센 집중력으로 더 빠르게 남은 문제들을 풀 수도 있는 거거든. 전화위복이라는 것도 있는 거야. 절박함에서 더 강력한 집중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 머리가 하얘져서 내려놔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훈련밖에 없어. 연습밖에 없고 100번이 안 돼 200번, 200번이 안 돼 300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훈련을 함으로써 아무리 절박한 순간에도 내가 정신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몸이 자동으로 반응해서 그렇게 풀고 있게 하려면 계속해서 누적 복습을 하고 그 머리가 하얘지는 연습마저도 당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개념 에센스와 천우신조 마지막으로 처방을 했던 것까지 저번 캐스트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잔소리를 해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 구평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구평을 준비하는 이 과정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마지막 연습의 기회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잡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똑같은 캐스트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도 똑같이 보여드리는 거고 틀린 그림은 찾았죠. 같은 캐스트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선생님 머리를 급히 묶었죠. 요즘 선생님이 뭐하고 있냐 근황 알려주고 마무리 할게요. 파이널 천우신조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1 2회 완강을 했어요. 확통에 아주 낮은 문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문항 해설을 했어요. 그리고 1회 같은 경우는 현장 강의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올렸는데 2회는 현장 강의에서 미적분 같은 경우는 해설을 했었지만 조금 온라인 여러분들이 보기에 호흡이 조금 다르겠다. 지금 현장에서 선생님을 끌고 가는 친구들이 듣는 수업과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 커리에서 따라올 때 선생님 수업을 듣는 그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선택과목은 또 미적 같은 경우는 오늘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재촬영, 촬영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완강을 했고 그리고 컴팩트 앤 스피드라고 얘기했던 기출 15230 이게 수원은 완강을 해놨습니다. 매 강의마다 선생님이 나타나서 계략적인 설명을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문항들을 왜 구성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이 사라지면 현장에서 했던 기출 분석 강의들이 편집이 되어서 한강으로 딱 완성이 되어서 주어지는 그래서 pdf 파일로 교재도 드렸고 수원이 완강이 됐고 아마 수투도 이 퀘스트가 금요일날 공개가 되니까 이번 주말쯤 수투만 강될 거예요. 그리고 선택과목 다음주에 완강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평 전에 전과목 완강을 목표로 가고 pdf 파일이 각 과목의 첫 단원, 첫 강의에 천불 파일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 다운로딩 하셔서 한 방에 쫙 풀어보시고 강의 한 번에 쭉 2배속으로 듣는 것도 허락. 요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날 나타나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진짜 이번 금요일 퀘스트는 안 올리려고 했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얘기가 조금 길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잔소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아 그럼 똑같은 ppt로 한 번도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또 이번 주 한 주를 살아내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8주 시즌 3 중에 이제 7주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약 11주 남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전 구평이 2주 남았어. 구평이 수능인 듯 한 번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고요. 빈틈없이 아니 어떻게 이랬는데 성적이 안 나와. 시험 보러 갈 때 잘 볼 수밖에 없어 라고 확신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한 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선생님은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